홍준영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진짜 꽤 더 어려졌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또 오랜만에 오프라인 통해서 어떠세요 분위기가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 굉장히 잘했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그래도 공연복이 나쁘지 않은 날씨다 너무 좋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도를 찾은 홍준영씨께 우리 홍준영하고 의장님이 직접 몸에 좋은 청도 반신을 선불로 주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스 한번 보내드릴까요? 이번에는 의장님하고 같이 나오세요 홍준영하고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앞으로 맛있게 드시고 많이 선전도 해주세요 그럼요 청도하면 반신이죠 그럼요 그럼요 시험등감 반신 두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자자자자 어 사진도 사진도 좋아요 그럼 우리 의장님께 옆에서 준비 아 감사합니다 아 알맹이만큼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다섯 여섯 헤헤 콘서트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잠시만 옆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구요 의장님도 오 등박스 큰일났어요 아 등박스 지수구입니다 노래는 몇몸 하시는거야 지금 여기랑 내놔 집에 못 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역시 사진 한 번 찍으시고 정우 형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도 같이 옆에 한 번 서주시고요 이번에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수 마이크 한 번 밤낼까요? 제가 밤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기죠 끝으로 이제 또 우리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고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정노 땅을 덜썩거리게 해주신 그분의 가수님들과 코미디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공담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흥분의 도안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옥씨 너무 좀 부담되겠지만 저 곡수 다 채우고 가시길 그럼 제가 빨리 빠져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뛰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엄지청 여러분 엄지청은 이 부분만 맞추시면 돼요 엄지 엄지청 청 가볼게요 엄지 엄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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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